다음은 럭럭래 나는 망고 스티키 랩을 먹어요 나는 망고를 좋아해요 저의 팬들에게 저의 노래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. 많은 저의 팬들이 기다리고 싶어요. 그리고... ...그러니까 다시 그들에게 저의 멤버들을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팬분들이랑 직접 만난 지가 오래돼서 직접 만나서 그 함성 소리와 에너지를 느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의 팬들에게 주행됩니다. ... ... ... ... 감사합니다.